아 그 다음에 모듬 활동 평상 하실 때에 손님들 그 협동학술 쪽에서는 굉장히 어 성적 우수자 뭐 이렇게 하는데 2 그럴 때 왕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나게 대체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제 제반 시대로 된다 중심에서 배달은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 짝에서 내일도 일상으로 집합한 번호 사악해 가지고 6번하고 9번은 6 9 이렇게 써놔야죠 6하고 9 써서 통해 가지고 뽑아라 2지 1번 3지 1번 뽑으려면 이게 프로그램이 사실은 김정식 선생님이라고 플래시의 달인이 있어서 괴한반이 탁 누르면 쥐쥬쥬 뿅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애들이 그거 별로 안좋아해 이거 훨씬 더 좋아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뽑는다 2부정리로 그러면 또 한 10분 15분을 가 교사의 인들이 품율로 와줘야죠 3주일에다가